저는 당연한 거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행복한 추억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당연한 그런 거고 오시는 분들도 행복한 기억을 담아가셔서 언제인가 시간이 지났을 때 현수로 남아서 또 우리 생활 공연 보고 싶다 혹은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다음주를 잘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힘이 되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 추억 기억상식처럼씩 까먹어서 좋겠다는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억을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전에 또 많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그냥 뭘 봤는지 기억 안 나고 진짜 행복한 기억과 기운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걸어오고 싶으실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예를 들어서 봉행 다음날에 일을 하러 가는데도 그 행복한 기분 때문에 왜 이렇게 행복하지는 기분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행복감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가지 다른 행복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